문화꽃이 휘었습니다 문화꽃이 휘었습니다 아냐 아니요. 다 해가 되찍어야지. 이거도 돼. 이거도 돼. 이거로 채우자. 어? 성경이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성경이 떨어뜨리면 될거야. 성경이 떨어뜨리면 안 된다 얘기 안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다시께 다시께. 잘 안돼요 앞으로. 아니요. 움직이지 마세요. 계속하시죠. 성경을 앞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옷을 입는 걸로. 지금부터 이렇게. 시간 안돼요. 시간 다시 할게요. 자 시작. 두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어? 아니. 깽깽이로 오라고 그랬는데. 자 다시 처음으로. 옷을 벗고 다시 마시면 되요. 옷을 벗고. 두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 아니. 계속 움직이세요. 두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두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하십시오. две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이따. 백팀. 이유는요? 여름의 numéro을 벗고 다시 마시면 되요. 이거 끝났습니다. 고구마 꽃을 틀렸습니다. 고구마 꽃을 틀렸습니다. 한 번 내릴게요. 저거까지, 저거. 10분 남았거든요. 고구마 꽃을 틀렸습니다. 고구마 꽃을 틀렸습니다. 고구마 꽃을 틀렸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1분. 수고하셨습니다